글로리 밴드 준비되는 대로 평균 연령 60 책자에 나온 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준비된 무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함께 하시죠 자작자작 타오르는 설레이는 꿈 우리의 미소 쌓이는 자작난 웃음 우비우비 산길 걸으면 새하얗고 뽀얀 속산뿐이 부시네 그 높은 산과 그 넓은 술 산새들이 노래하는 정당의 일들 우비우비 산길을 걸어오르면 새하얗고 뽀얀 속산뿐이 부시네 라라라라라라라 우리의 이 속삭이는 자장난 우주 정정자연 그곳은 다음의 고향 영년시절 꿈을 갖고 자라나 덮고 다시 오는 빛이 익숙해 쌓이고 우리의 이 속삭이는 자장난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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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글로리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 6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매달 노인 요양병원에서 요양기관에 봉사를 하고 지역의 다양한 축제나 행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평균 나이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60이 아니라고 오타났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60입니다. 평균 나이는 60대이지만 마음만은 2,8 청춘이고요. 황수도 때려잡을 만한 힘과 열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을 쉬어야만 했던 마음을 연주와 노래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음악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왜 그런지 가슴이 부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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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그 이만 보면 설레이는 마음을 나에게 필요없어 더 사랑하고 있나 봐요 반짝이는 너는 우리 안가서 우리 안가서 또 다른 곳이 전 wen에 부신 글끄끄끄끄끄끄 왜 그런지 가슴이 association 그녀만 보면 그녀만 보면 설레이는len Unless irgendwel JOSH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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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